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쯔 개모 쪼금 총이 점점 쌓이는데 잠깐만 보자 미니건을 쏘려놓고요 쟤 밑에도 없네 뭐가요? 자 이쪽 아 쟤 무슨 아픈거야 촉이 더욱룩하다고 한거지 속이 더욱룩한게 꽤 아픈건가 아니 속이 더욱룩하니까 더욱룩하다고 그러지 그러면 자 야 오케이 어어어 자 잘못한거 같은데 오 오케오케 잠시만 잠시만 근데 치명타는 선포기에 은신치명타는 안들어갔나 아 은신치명타는 제외구나 아 은신치명타는 제외구나 아 은신치명타는 제외구나 아 고자 어흐 이따 이제 끝나야돼 오케! 오케! 한 번 더! 오케 근데 그걸 왜 나보고 내가 이상하게 아프다는 걸로 걸고 넘어져? 뭐, 뭐 할 게 없는데? 오케 이 쪽에 터널이 있구요 반대팬도 뭐 들어갈 때가 있나? 잠시만요 잠시만요 손에 터널은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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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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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.. 됐다. 내가 온.. 온개로 나가야겠다. 아.. 그럼 또.. 저 물 겁나게 밟고 가야 되는데 되게 넓어요.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라덱스 하나 더 먹어야겠다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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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어떤 증권? 에덴olina 에덴olina 에덴 sentido Butkais borne 이쪽으로 간 나가는게 되었죠 여기 어 자 나가도록 하자 그니까 나도 그 생각했는데 자 이쪽으로 가는거네요 자 일단 여기는 찾아놨으니까 아이들 정리 한번 하구요 어? 나 튕긴줄 알았던 워블이 또 오는거 없지 자 저장 한번 하고 잠시만요